으흐흫 으흐흫 왠지 널 보고 여기도 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많아지네 무슨 생각? 12년 전에 그때 내가 만약에 뉴욕에 왔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네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같이 자라더라도 내가 널 찾았을까? 우리가 사귀었을까? 헤어졌을까? 부부가 됐을까? 우리는 아이들을 가졌을까? 그런 생각들 근데 이번에 와서 확인한 사실은 넌 너기 때문에 떠나가야 했어 그리고 내가 너 좋아한 이유는 네가 너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넌 누구냐면 떠나는 사람인 거야 우리 아버지 아마